폴라리스 오피스로 지금 일어서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수 문의가 들어왔구요 오늘 4,365원에 1.5% 밀립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요 길게 보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해 거의 7배? 진짜 많이 터졌다가 요즘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한 7,400원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반절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선 매수 시점을 부탁드릴게요 사시긴 사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왕 매수 문의니까 요거 사도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 자 이걸로 매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좀 길게 보시는지 아니면 짧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먼저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지금 뭐 122평선 근처까지 내려왔죠 지난번에도 122평선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뭐 살짝 깼다가 다시 저 리바운딩이 나왔구요 그래서 122평선 근처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해봐도 되는 뭐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매수를 하셨다가 좀 저 위에 7,400원까지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이 가격 전저점 거기가 3,835원이네요 만약에 3,800원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즉시 손절을 감행하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뭐 22평선 이건 돌파를 위쪽으로 가면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5,000원 살짝 좀 위에 선이네요 자 뭐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거 그런 재료 때문에 이번에 상한가도 치기도 쳤었죠 자 테슬라에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 10월달에 그 서비스를 연동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재료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재료가 진짜로 좋고 진짜로 회사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 더 올라가 있어야지 정상이겠죠 지금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긴 관점이다라면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모든 게 재반이 평선이나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눈에 완전히 보이는 그런 모멘텀들이요 만약에 올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이면 모르겠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, 2분기 실적 나온 부분들도 살펴보게 되면 매출은 좀 는 것 같아요 한 132억 정도인데 1, 2분기 합쳐서요 작년에 24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아주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축구가 자체는 올해 AI 열풍 이런 것들 때문에 1,000원대에서 7,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시세를 한 번 준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못 짜와서 물려들어가면 되게 몇 년씩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그런 거잖습니까 XR 같은 것들, 메타버스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셔서 지금 메타막식 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 참고하셔서 매수를 들어가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손절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꼭 좀 지키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좀 더 있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